이전까지 지나갔을 거랬을 것이네요 그리스도 아니겠으면 새롭게 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겐 나만의 꿈이 있어 나의 힘이 되시는 게 순 그리스도 이길 수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나는 최고야 누가 뭐래도 나 같은 얼굴 나 같은 성격 난 알 수 있어 주 함께 하시니 세상 모든 것이 나답을 거로 내겐 나만의 꿈이 있어 나의 힘이 되시는 게 순 그리스도 이길 수 없네 주님이 나와 주님이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함께하시니 난 최고야 나는 최고야 나의 힘이 되시는 게 순 나의 힘이 되시는 게 순 최고의 기쁨 최고의 소망 내게 주셨네 내게 성령님 항상 통해하소서 통해하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게 순 나의 힘이 되시는 게 순 나의 힘이 되시는 게 순 내게 주시는 게 순 나의 힘이 되시는 게 순 난 최고의 소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